영어로 어떻게? 아.. 막.. 눈물 날 것 같애 뭐.. 설마 선생님 응? 왜 그래요? 아.. 아니.. 막 눈물 날 것 같애 어우.. 괜찮아요 화이팅 하세요 막 내가 눈물이 난다 눈빵이지? 하지 마세요 아 네.. 마지막 인사 여러분 저희 영어로 어떻게? 가 오늘 지금을 딱 100회로요 마지막입니다 저 포함 출연자들 그리고 저희 피디님들 다 엄청 재밌게 촬영했는데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영어로 어떻게? 가 아니어도요 GFN 채널 앞으로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정들었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 이제 안녕이네요 이제 안녕이네 정들었는데 어떻게 해? 아.. 맞다 정들었으면 영어로 어떻게 해 울지마 We're so attached to you 어? 뭐라고? We're so attached to you 아.. So attached to you 맞지? 진짜 정들었는데 정들었어 어떻게 해? I'm so attached to you 정 들었다고. I'm so attached to you. 나 너한테 정 들었었다. We're so attached to you. 정 들었어요. 안녕.